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그러니 일천강에 모두 달이 하나씩 있더라. 무슨 뜻인가 하니 강물에 물이 있으면 전부 달이 비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깨달음의 달이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자리에 전부 강에 물이 서서 달이 비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깨달음의 달, 부처가 다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어사 시장 기도법회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 법문 듣고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달,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 이제 우리의 생활을 엮어가면 나님은 날마다 즐겁고 하님은 하는 일마다 행복하고 잘되면 잘돼서 좋고 안되면 안된 대로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살면은 참 사는 것이 힘들지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괴로움의 바다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극락 세계를 수용하고 살아야지 불법을 만나고 불자가 되어서면서도 한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하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그래 살아서 되겠나?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자비가 바탕이 돼야 돼. 자비가 바탕이 되고 자비롭게 살려면은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부터 열려야 거기서 자비가 샘솟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하는 일이 모두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살면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중생의 생활이라.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거룩한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법무 사회들은 새로 아주 훌륭한 주의신님이 오셔서 커다란 신신과 원력을 가지고 도량도 면로를 일신하려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불사를 시작을 해놓았고 또 이런 법회도 새롭게 90일 동안 지장기도 법회를 열어서 우리 신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주지스님이 그만큼 신신과 원력이 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따르고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법무사가 또 한 번 크게 선찰대본상 검정총림으로 발전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포용이라 일체의 항의 있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여몽한이라 꿈과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다. 또한 여로여개전이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뜬구는 것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렇게 흠흥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또 경전을 통해서 선임들 법문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듣긴 들었지만 듣고 난 뒤에는 법당밖에 나가면 잊어버린다. 내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흐망해서 뜬구런 것 같고 번개불과 같이 지나가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뭐냐. 그런 흐망한 것에 우리가 왜 집착하겠냐 이 말이야. 물질과 돈과 명예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흐망한 것이 이런 흐망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어째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 편안한 것이 극락이라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걸 극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극락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앞에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물부품과 같고 또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이렇게 오늘 배운 법문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는 법문인가 하면 건강경 사국에 있는 것이다. 그냥 읽고 들을 때만 알고 그 다음에 법당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뜬구름과 같고 물고픔과 같고 또 번개봉과 같이 지나간다.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에 집착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롭죠. 많이 가지고 싶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거기서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물고픔과 같고 번개봉과 같이 지나간다. 했으니 그런 것을 왜 내가 집착하고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아끼고 매일 화장하고 닦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시 도인이라. 이게 영원한 것이다. 오래 가야 한다. 이런 집착을 가지면 그 집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괴로워지고 또 힘들어진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일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문은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고 집에 가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잊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법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은 뭐하려고 와서 땀 흘리고 더운데 앉아서 법문 덧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귀한 법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신찬선사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법문이다. 신찬선사 이야기를 듣고 또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신찬선사가 자기 스승을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를 성취한 뒤에 다시 스승을 찾아서 고령사라는 절로 돌아와서 연세가 많은 스승을 모시고 사는데 이 스승은 이름이 계현 스님이라 계현 스님인데 연세가 많고 오랫동안 주지 생활을 했어도 아직 도를 깨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늘 이제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날은 신찬선사가 스승이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는 누각에게 올라서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벌이 한 마리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들어온 창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창문을 가서 밝으니까 자꾸 나가려고 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흥적으로 어떤 시를 얽혔는가 공문을 불공출하고 투창야 대치로다 빈 문 공문 빈 문으로 열려져 있는 문으로 공문으로 빈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창을 치니 크게 어리석도다. 백년을 참고지 한들 황하의 출두길이여 출두시리요 백년 동안을 옛 종이를 친들 어느 때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적흥적으로 울퉁신데 여기에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빈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창을 치니 어리석도다. 그것은 불이 열려져 있는 빈 문으로 안 나가고 어리석게 창을 치니까 참 어리석도다.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서성 계연스님이 고지라는 건 옛종이라는 건 경전을 의미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경전 경전만 자꾸 보고 있으니 벌이 창을 치는 것과 같이 어리석도다. 그런 뜻이 담벼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백년을 경전을 지키기만 읽기만 하면 어느 때에 마음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마음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전만 자꾸 보고 있으니 수행의 본도래가 아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공문을 불공출하고 빈 문으로 나가리 하지 아니하고 투창 야 대치로다 창을 치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백년을 참고지 한들 백년 동안을 오래된 경전만 가지고 씨름을 한들 하이데 출두 이리오 어느 날에 밖으로 나갈 일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어느 날에 도를 깨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런 시를 얽고 하루는 이제 스승이 목욕하는 데 가서 등을 밀어줬다. 이 말이야. 상자니까. 상자는 동인이고 스승은 어른인데 그래도 스승이니까 등을 밀어주면서 상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법당은 좋은 법당인데 내 부처가 영엄이 없어요 그랬다니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두고 하는 소리라 스승이 웃을 들으니까 뭐 좀 이상하거든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흑 돌아보았지 니 뭐라고 너 흑 돌아보니까 또 한마디 하기를 부처는 영엄치 못하나 광명을 놓을 줄 아네요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학도로 보너는 걸 보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자기 상자지만 하는 소리가 뭔가 심상칙을 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상자를 인정을 하고 이놈이 어디가서 공부를 했구나 그래 이제 법상을 차려놓고 상자 보고 법문을 청했어요 법문을 청하니까 상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무슨 개성어를 폈느냐 영광이 영광이 동로하여 행탈근진진아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며 체로진상 불법문자로다 육군육진을 초월하여 자리에다 마음은 본래가 진상을 드러나여 무엇엔든 거리끼리야 천재인 성품이란 덜이 펴지지 않아 본래부터 뚜렷이 우려워졌네 다만 험한 인연만 떨쳐버리면 곧 여야한 부처로다 이렇게 이제 법상에서 본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성과 상자가 모두 도에 들어가서 좋은 그러한 법연을 지어갔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벌이 누가 안에 들어왔다가 일려지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을 치는 걸 보고 적흥적으로 괴송을 얼판 데서부터 주옥하니 목욕할 때에 법당은 좋으나 부처가 영음이 없다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획 뭐라고 눈이 뭐라고 나오고 획치다 보니까 그래도 부처가 영음이 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줘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바랍니다 고향에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이 고향에 있는 친구를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고향에서 뭘 하고 있는가 몇 십 년 만에 한번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친구하고 만나 가지고 이제 그동안 지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하룰밤 자고 친구 보고 자네 이제 그만 세속 생활 다 정리하고 나하고 절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자네 따라가서 세상사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싶은데 세 가지 할 일이 있다 세 가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에요 세 가지 할 일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재산을 잘 나누어서 분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이 세 가지를 한 뒤에 내가 자네 따라가서 공부하겠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심리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 다 소용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신도님들 생각하고 딱 같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님이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러면 몇 해 지난 뒤에 내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빨리 그 세 가지를 다 해결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 이제 절에 돌아와서 한 3, 4년 지낸 뒤에 아 이제는 내 친구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했겠지 하고 또 데리러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니까 웬일입니까? 세 가지 일도 하나도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가 찬 일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친구가 입회를 모시고 절로 돌아가면서 시를 얻어보세요 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명이의 장조른대 그니연불설삼두라나 무분별미다 불확하게 영광 무분별하야 삼두미녀의 별래구로다나 우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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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의 이름이 장조류라. 그 사람이 장조류라였던가 봐요. 장조류라고 해도 되고 김서방이라고 해도 되고 권희연불설삼두라 그 친구에게 연불하기를 권했더니 연불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죠. 절에 가서 나와 같이 돌을 싹자 수행을 하자 권했더니 세 가지 해야 할 일을 말하더라. 세 가지. 설삼두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재산 분배하고 이 세 가지가 급한데 그것부터 해놓고 그러고는 자네 따라가서 공부하겠네. 그러더라. 가게타 영공인 묵음을 해 참 괴상하도다. 염라대왕이 참 눈치도 없고 분별도 없어서 삶도 미뤄데 별 예꾸라. 세 가지.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재산 분배하고 이 세 가지들 한 가지도 못했는데 고맙아서 잡아갔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급한 일은 우리가 연불하고 공부해서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염라대왕은 그런 거 인정사정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일 한 가지도 못했는데 고맙아서 잡아갔더라. 이 옛날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차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각자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즉 세상의 이체를 바로 아신 분이 부처다. 생명의 실장을 바로 아는 분이다. 불교는 우리 불교는 자기 생명의 참모섭을 아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불교는 자기의 마음 자리를 살펴서 알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러한 근본의 이처를 우리가 알고 부처님과 만난 것을 참으로 대단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밖의 어떤 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믿고 빠진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변부수행을 부지런히 하고 참선도 부지런히 해서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맨 처음에 내가 설한 천강유소 천강을이요 말리문 말리천이라 일천강에 물이 있으니 일천강에 달이 있고 말리에 부름이 하나도 없으니 말리가 다 맑은 하느니라 우리의 번뇌망상에 하나도 없으면 바로 깨달음의 그 자리이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다 부처가 있고 또 이 벽에 많은 입회를 모신하는데 그 입회도 또한 다 부처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수백 명 여러분들 또 보이지 않는 영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처의 자리 속에서 모여서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 90일 동안 지장기도 여러분들 잘 성취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모두 왕생강락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은 인생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